아유 잘하는데! 하나! 왜? 영호 회원님 왜 스매싱 치고 아 클리어? 스매싱이었나요 방금? 드랍 드랍 어떡하지? 드롭하고 왜 서로 앞뒤가 바뀐 거에요? 드롭 여기 드롭했으면 반대 드롭도 내 거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드롭하고 여기로 오고 상호 회원님 왜 뒤로 가지? 근데 이게 잘 걸고 두 번째 공이 앞에 있었을 때 들어가라는 거지 걸고 공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걸었더라도 이 사람이 수비를 올리는 수비하면 누가 쳐야 돼요? 그렇죠 근데 그거에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들어가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봤죠? 한 명 서비스 받으세요 서비스 받는 것부터 뒷사람쯤 너무 멀어 더부터 양발 벌리고 자세 낮추고 그렇지 준비 나 이거 이미 푸싱 맞고 끝나요 다시 안 뜨게 준비 서비스 받을 때 지금 상처가 너무 서있죠 그렇지 나 이거 봐 자 똑같이 해봐요 준비 나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그렇지 실전처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미리 가면 안 돼 때리고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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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사람 따라다녀 문제점 뒷사람 밀렸을 때 그거 드라이브로 배치기 해야 돼 지금 분명히 높이 올린 것 같은데 중간밖에 안 오고 힘도 약하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분명히 치진 않았는데 미리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미리 나가면 안 돼 내 파트너가 공을 위로 올렸을 때 나가야지 팔 걸었으면 어떡할 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포인트 넷 문제점이 뭘까 하나 하나 둘 문제점이 뭐예요 둘 다 실수가 많죠 세게만 치려고 하면 안 돼 코스 먹어 준비 하나 둘 셋 셋 만들어 만들어 그렇지 드론에서 하나 점프는 많이 하지만 손목 손목 바르기 그렇지 라켓 들어 라켓 들어 라켓 들어 라켓 들어 그렇지 아이 잘했는데 하나 왜 영호 회원님 왜 스매싱 치고 아 클리어 스매싱이었나요 방금 드롭 드롭 그렇지 드롭하고 왜 서로 앞뒤가 바뀐 거예요 아니 드롭 여기 드롭했으면 반대 드롭도 내꺼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드롭하고 여기로 오고 상호 회원님 왜 뒤로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자 앞뒤 바꿔봐요 앞뒤 바꿔 서비스 받아보세요 준비 하나 둘 둘 스윙 짧게 뒷사람 왜 서있어 뒷사람 왜 남일처럼 보고 있어요 따라다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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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바뀌면 안 돼 뒷사람이 나오란 말 없애면 안 나와도 돼요 준비 하나 둘 이거 누구 꺼? 뒷사람 꺼 서비스 받아 다시 준비 서비스 받아 하나 둘 뒷사람 따라다녀 나오래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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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해야 일단 절대 한 번 바꿔주세요 자 준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방금 이거는 클리어 쓴 거예요? 아니면 스매싱 친 거예요? 의도 그냥 막 친 거죠? 아 스매싱이에요?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스매싱 어떻게 친다 했어요? 두 분 다? 그냥 드리브 클리어라고 하면은 제가 믿었을 텐데 이거 스매싱 아니에요 알겠죠? 다시 다시 아니면 반스매싱으로 빠르게 눌러주는 게 더 좋아요 밀렸을 때 그냥 반스매싱으로 톡 그렇지 잡고 하나 둘 셋 이쪽 아니고 사이드로 그렇지 아웃나세요 하나 둘 셋 뒷사람 뭐해 뒷사람 뭐해 스톱 하나 둘 때려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나가 자 왜 안나갔어요 나오고 아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어요? 아 귀엽이에요? 귀엽이에요?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자 이제 서비스 바꿔봐요 자 준비 자 준비 그렇지 둘 만들어 뒷사람 움직여 뒷사람 움직여 백 걸었다고 해서 스톱 다시 지금 지금 뒷사람이 제가 저번에 뒷사람이 밀린 공 치고 나서 들어가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막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에요? 맞죠 제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잘 걸고 두 번째 공이 앞에 있었을 때 들어가라는 거지 걸고 공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걸었더라도 이 사람이 수비를 올리는 수비하면 누가 쳐야돼 여기? 그렇죠 근데 그걸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들어가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 다시 하나 둘 참 아 웃겨서 못하겠네요 자 다시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안 돼 스매싱 스매싱 반스매싱 자 반스매싱 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한 줄만 더 할 건데 진짜 집중해야 돼요 하나씩 봐요 하나씩 자 준비 하나씩 봐요 정확하게 하나 왜요 왜요 집중 집중 하나 둘 셋 하나 짱 짱 짱 짱 그렇지 그렇지 스톱 자 아까 말했던 거죠 뒤로 가면 다시 와 그렇지 하나 둘 좋았어 다시 걸고 걸고 때려 위에서 치고 떨어져야지 스매싱 어떻게 때리라 했어요 다시 이길 때까지 나중에 한번 봐봐요 스매싱 봐봐요 스매싱 지금 어떻게 떠가요 스매싱 지금 어떻게 떠가요 저 수비할 때 자세 낮추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 배꼽 위로 와요 공이 힘들잖아요 그쵸 나는 죽어야 때리는데 공은 여기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뭐라해서 그냥 세게 안 돼 내 스윙에 힘은 풀고 그냥 가볍게 때리면서 그거를 힘을 줘야 되는데 스윙 손목 잘못 주고 있는 상태에서 세게만 치려고 하니까 상대방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 아프죠 제가 이제 허리도 아픈 거예요 이제 자 바꿔주세요 태규애님은 이쪽으로 일단은 오실게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스톱 그렇지 막 들어오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공 앞으로 왔을 때 이제 들어와도 돼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자 뒷사람 셔틀 치워주세요 그렇지 네 앞에 지켜야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나 하나 둘 자신 있게 때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소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신 있게 할 때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만 치지 않게 준비 준비 탕 지켜 공 오면은 끝내야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바꿔서 뒤에 사람도 파트너 뒤로 가면 스톱 끝내 그렇지 자 거기서 이제 롱 서비스 받아보세요 롱 서비스 받으세요 용호연이 받으세요 준비 자 앞에 와 스톱 라켓 들어야지 들어 서 상세 살짝 서 고 오면 끝내 그렇지 한 번 더 준비 탕 스톱 걸고 걸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오면서 스톱 한 번 더 오면 들어와 그렇지 하나 둘 잘했는데 자 저희도 이제 셔틀 만들고 이제 게임 들어갈게요 자 저희도 이제 셔틀 만들고 이제 게임 들어갈게요 둘 trafficking 동생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